안녕하세요. 엠넷 와이드 연예 뉴스 시청자 여러분 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요즘 봄과 함께 찾아온 그녀 이유비씨. 상큼한 이유비씨와의 행복한 데이트 함께 하시죠. 이유비씨를 만난 것은 한 광고촬영장이었는데요.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이유비씨 그 비결 뭔가요? 제 미모의 비결은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하는 거? 저염식 위주로 하고 유산소 운동 등산이나 복싱 자주 해요. 유비씨처럼 예뻐지려면 철저한 관리는 필수 맞죠? 그쵸? 천의 매력을 가진 배우 이유비씨. 이날은 스타들의 필수 코스인 비타민 음료 광고에 도전했는데요. 깜짝 놀랐고요. 아니 제가 그 음료 광고를? 귀여움? 약간? 네 그런 것 때문에 뽑혔나요? 그렇다면 이유비씨의 귀여운 모습 안 볼 수 없겠죠? 오글거리네. 깜찍한 하트를 날리는 이유비씨. 남자분들 지금 심장 두근두근 하죠? 그녀의 매력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귀여움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이유비씨. 그럼요. 다이어트는 365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운동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보니까 하루라도 빼먹으면 살 찌는 기분. 날씨도 좋고 한데 함께 등산. 가실래요? 가실래요? 네. 와우. 남자분들 오늘부터 체력 다녀온 단단히 하겠는데요. 아니요. 저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요.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처음 받았다. 바탕. 받았다. 올해는 받았다. 감사해요.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이유비씨 인맥도 화려합니다. 건전지라는 뜻이 건전지처럼 방전되지 않는 무한 체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과 이제 이렇게 건전할 수가 없지. 강민경. 민경이랑 제국의 아이들. 형식 군. 그리고 샤이니 온유 오빠. 종현. 그리고 씨앤블루 종현. 뭐 이렇게. 비주얼 최강 멤버들만 모인 건전지. 거의 동갑내기 친구들로 해서 이루어진 사모임입니다. 엠넷 와이드 연애뉴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행복 바이러스를 듬뿍 전해주는 그녀. 이유비씨와의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